이 꼬부부 이미지로 되게 유명하세요. 90년대에 화이팅 스타죠, 완전. 유, 포, 웅. 안녕하십니까, 이재령입니다. 세 번 다 허탕을 쳐가지고 한 번도 못 잡았습니다, 제가. 아니, 지금 저 뱃머리에 있는... 또 나왔네. 쭈, 쭈, 쭈! 진짜, 물었네, 물었네. 이거 물은 거래? 광어다, 광어. 광어다, 광어. 광어다, 광어. 완전 되지 마시고. 태어나서 처음 잡는 광어. 이야. 자, 수족관에 있지 않으니까 훨씬 더 신선한 맛. 훨씬 더 두껍고 쫀득거리니까 아주 맛있더라. 그럼 나머지는 뭐 초장 맛이지 뭐. 오오오. 뭐 해. 뭐 해. 갔어. 예, 노에